안녕하세요. 국어교육과정 전문가 방인아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뀌는 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특히 국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압축적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선생님 설명 한번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선생님이 국어교육과정 전문가이다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자,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어서 그 과정이 적용된 교과서로 학습을 할 당시에 방인아 선생님은 학교 교사였습니다. 5년간 학교 교사로 재직했었던 찐내신 전문가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지필평가, 수행평가를 비롯해서 각종 생기부, 세택 기록하는 그 모든 활동, 담임을 비롯한 모든 활동, 선생님이 학교에서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선생님이 추억여행을 좀 해봤는데요. 자, 캐스트하면서 찍으면서 선생님이 집에 있는 옛날 유물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얘들아, 이게 실제로 너희들 학교 선생님들이 들고 계시든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교사용 교과서거든. 즉, 답이 나와 있는 교사용 교과서. 이거 보면 실제로 찐 2학년 자연계 기말고사 범위부터 시작을 해서 각 그런 국어부장 이름의 메모라던가 아니면 특히 선생님 필기에 놓거나 내가 만약에 이 부분 출제가 들어간다면 나는 여기서 시험 문제 낼 거라는 나만의 표시라던가 이런 것들도 되게 가득히 볼 수 있어서 선생님도 잠시 추억여행을 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학교 현장에 있었던 만큼 내신 변화에 있어서는 혹은 내신에 있어서는 선생님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전문가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된 교과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방인하 선생님은 어떤 발전을 이루었을까 메가스터디 인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런칭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뭔가 소개를 했었던 영상의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면을 조금 가지고 와봤고 그리고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여러분들과 새 교과서로 만나게 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어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제가 하면 되니까요. 하나하나 일일이 여러분들이 막 그거 자체를 파고들고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고교 확정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땠어요? 정해져 있고 짜여진 수업 시간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미리 정해진 과목 시간표 없다라는 겁니다. 대학처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게 고교 확정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신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상대평가 9등급이었고 1등급을 받으려면 4%에 들었기 때문에 내 옆에 친구가 친구가 아니었지 얘들아 경쟁자였고 그치 너희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었고 그리고 압박감도 많이 느꼈을 텐데 그게 조금 완화됐습니다. 5등급으로 대신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나요. 내신의 절대평가도 도입이 되고요. 심지어 상대평가도 같이 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실제 대학에서 받아볼 정보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평가 원점수 표기된 거랑 성취도 A에서부터 E까지 5단계 그 다음에 상대평가도 석차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게 되니까 훨씬 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1등급이 중요한 부분 10% 2등급은 24% 이 정도 나머지는 같이 화면으로 눈으로 확인하면 될 수 있고 어차피 나와 여러분의 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여기니까 우린 여기를 이제 바라보자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과 수강자 수까지 표기된 여기서 대학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좀 선택을 하고 전략적으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서논소령 평가가 강화되고 확대된다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비롯한 강론 그리고 2015, 2022 총론 강론 다 분석했고 어떤 식으로 교과서 구성되는지에 대한 원리도 이미 다 머릿속으로 다 들어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아예 정확하게 그리고 대놓고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대로 선생님이 인용해 왔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식 암기 위주인 오지선다형 객관식은 이제부터 이 교육과정에서는 지양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을 매우 많이 평가하겠다. 그리고 이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이 서논소령 평가를 제대로 잘 정착시키고 문제 굉장히 잘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내기 위해서 연수도 그만큼 많이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서논소령 평가가 강화되고 확대된다라는 건데 이게 지필평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요. 이게 수행평가까지 같이 번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들은 단순 암기로 되지 않는 세대일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신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또 있습니다. 수능까지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능은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을 보고 그 다음에 언매냐 화작이냐 선택을 하는 그런 구성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화법과 언어, 그 다음에 독서와 장문 그리고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선택과목이라는 게 없어지는 그런 2028 수능을 치르게 된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국어과 과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서가 들어오게 될 때 고1 때 어떠한 교과서를 듣게 될까 바로 공통국어 1, 2를 수업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이 공통국어 1, 2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리고 문학, 문법, 매체 모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교과서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가 나올 거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받게 될 교과서에서는 각 단원이 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 다음에 문법, 문학, 매체까지 골고루 다 단원들이 포진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통국어 1, 2 교과서에서 어떠한 것을 보게 될 거냐면 교과서마다 달라지겠지만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 대화라든가 토론, 발표, 협상과 같은 그러한 어떤 지문을 교과서 안에서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읽기 같은 경우에는 인문, 예술, 사회문학,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게 될 거라는 거 교과서 내에서 쓰기를 한번 볼게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 이런 건 분명히 수익평가로도 나온다. 그치? 혹은 선후서 논술형 평가로도 분명히 낼 수도 있겠고 개성이 드러나는 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공동 보고서 쓰는 거. 프로젝트형 평가가 상당히 많았고 프로젝트를 되게 강조하는 그래서 그 어떠한 2009, 2012보다 훨씬 더 평가 방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해주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열심히 봐본 결과. 그리고 이제 문법에서는요. 음운변동 그리고 문법 요소도 높임, 시간, 피동, 인용은 반드시 해당 교과서의 성취 기준으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교과서로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각 학교에 따라서 조금 더 주시는 선생님들도 있겠죠. 뭐 사동 더 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 이건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이슈가 될 거고요. 어휘 관련해서는 고요어, 한자어, 외래어, 한글 맞춤법 그리고 이제 국어에 어떤 시간의 변화에 있어서 국어사라고 선생님이 쓰긴 했지만 정확하게 교육과정 내에서는 훈민정음 언해본을 수업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 훈민정음 언해본의 어떤 부분을 수록할지 그것은 이제 교과서 출판사마다 조금 달라질 것이다. 선생님 미리 얘기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이런 특히 음운변동과 문법 요소는 바뀐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된 중학교에서도 한 번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우고 올 겁니다. 선생님 다 꿰고 있고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 여전히 2015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 서정서사 극 교술관래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내용의 언급이 새롭게 되더라고요. 한국문학사의 흐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게 될 고1 교과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식암기형 위주로 뭔가 평가가 될 것을 걱정했는지 연표 중심으로 문학사라는 거니까 연표 중심으로 몇 년대 1910년대 문학, 20년대, 30년대 문학 이렇게 암기식으로 가르치는 걸 지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한국문학사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어떤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매체 같은 경우는요. 매체 자료를 좀 비판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수행평가로 상당히 많이 제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매체 자료를 제작해 본다던가 SNS에서 이루어진 소통 특성 확실히 지금 현재 일어나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한 교육과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일반 선택에서 바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장문, 문학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이 바로 수능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예의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운다라는 건데요.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선행 교육과정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영역 간 조합으로 신설했다. 근데 실제 맞거든요. 2009에서는 화법과 장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독서와 문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학이었고요. 2011에서는 화법과 장문이었고 언어와 매체였고 독서 따로였고 문학 따로였어요. 그런데 2022에서는 여러분들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장문 그리고 문학은 학습량을 고려해서 단독과목으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이러한 과목이 배우게 될 거고 이러한 것이 얘가 이제 수능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학습 방향은 어떨까? 첫째,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가 다르다라고 보통 이야기가 되는 이유가 뭘까, 얘들아? 그리고 너희들 이제 선생님이랑 계속 내신 해왔지만 특히 문학 같은 게 연계 작품 너희들 되게 예민해 해.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어떤 게 연계될까요? 그런 연계 작품을 고민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너희 한번 생각해 봤니? 보통 연계 작품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건 즉, 출제되지 않은 거에 대한 내가 뭔가 보지 못하는 작품이 나올 것에 대한 왜? 내신은 이미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낯선 작품이 나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연계 작품이 걱정되는 거잖아. 그런데 보통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애초부터 낯선 작품이니까 낯선 작품을 내가 빨리 어떻게 해석하는 능력을 기를까? 이걸 고민하잖아. 내 신국어도 그걸 하는 거야. 왜 너희들이 연계 작품을 되게 걱정할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낯선 작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런 낯선 작품을 스스로 해석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의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해결하려 하셔야죠. 연계 작품 만약에 선생님이 이것저것 만약에 알려줬어요. 그래서 적중을 했다고 합시다. 선생님이 굉장히 잘 가르치고 유능한 걸까요? 많이 연계 작품을 알려준다고 해서 선생님은 과연 좋은 강사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많이 알려줘서 적중시켜주는 것보다 그래? 연계 작품 나온다고? 괜찮아. 낯선 작품이더라도 분명히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능도 그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즉 내신과 수능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신 따로 수능 따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은 지금 교과서 이미 2015에서도 얘기했듯이 내신 안에 수능이 있다고 하고 항상 내신 속에서도 수능을 강조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관건이 될 거다라고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 수행평가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평가에 대한 걸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데 학교 교사로서도 근무해봤지만 수행평가가 사실은 지필평가 하나 틀리는 거에 너희들 되게 연연하는데 수행평가 1, 2점 갇히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아 하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 얘들아. 수행평가 1, 2점 갇히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너희들은 그걸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더라고. 지필평가 1, 2개 틀리는 걸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 지필평가는 환산되는 건데 수행평가는 다이렉트 점수인데. 그치? 그리고 더욱더 서논수령 평가가 확대되고 매체자료 확대되고 공동보고서라던가 프로젝트 수업 같은 다양한 것들이 도입이 되고 평가 양식이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면 수행평가는 더욱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입시 결과에 활용이 될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런 수행평가의 활동이 다 과목별 세부능력, 과세특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학생부 기록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다 작성해봤잖아요. 그래서 정말 놓치고 있는 부분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서논수령 평가 대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학작품.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속 쓰고 판서하고 물론 판서의 중요성 알고 여러분들이 필기할 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쁘게 받아쓰기만 한 필기 노트는 단지 받아쓰기 노트일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한 느낌만 받게 하는 그러한 도구일 뿐이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인출해서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선생님이 교사였었을 때 서논수령, 특히 서수령 평가에서 외부 작품을 끌어와서 이걸 연계시켜서 서수령으로 내버리면 이건 극상이, 최상위 난이도가 돼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단순 암기 그 다음 받아 적고 그 받아 적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외우고 이러한 방식은 아마 내신도 수능도 길게 봤을 때 수행평가까지 모두 다 고려한다면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다른 평가 요소들 다채로운 정말 여러분들의 사고력 자체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부터도 문해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방향이 나아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나 공부했다라는 착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한 게 공부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결과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또다시 시도해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사고력이 확장되는 게 진짜 국어의 진가가 되고 그게 켜켜이 쌓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국어이지 몇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바로 올리는 게 국어가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들 얘기해주고 싶었고 중요한 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신도 변화가 일어나고 수능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 강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항상 위기를 동반하지만 변화 속에서는 늘 기회가 있기 마련이죠. 변화하는 이러한 격변의 이런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당황스럽지 않고 여러분들의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들, 내용들 잊지 않고요. 배우는 것들 그대로 그리고 암기가 아닌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분석, 그런 것들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곧 기회로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입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준비된 입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선생님의 얘기를 정말 자신 있게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선생님의 강의 자체가 시대 흐름에 맞게끔 그리고 이러한 개정 교육과정의 흐름에 맞게끔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것도 함께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선생님이랑 함께라면 당황할 필요, 불안할 필요도 전혀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고1, 2, 9거의 핵심 키워드 샵, 방이나 여러분들은 저를 반드시 검색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바뀌는 교육과정 방황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항상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저도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